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돌이 tv 벤돌이 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W213 E0D 엔진룸 부품이 덜렁거리는거 덜덜거리는거 제거 영상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차는 벤돌이 2호차 벤츠 E클래스 W213 E0D 익스클루시브구요 디젤차죠 디젤차 네 요차는 이제 여기저기 덜덜거리는 데가 많은데요 네 오늘은 대표적으로 엔진룸에서 덜덜거리는거 초음파 소리 나는거 히팅실드 히팅실드 소음제거 영상입니다 히팅실드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부품번호는 A2134920400 이구요 벤츠 코리아에서 부품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37000원 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히팅실드는요 센서나 부품을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냥 쇠쪼가리 입니다 쇠쪼가리 자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네 요거 소음나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죠 네 아이고 참 허술하게 허술하게 돼 있네 아 이거를 좀 볼트로 좀 아래 위로 단단하게 고정을 좀 해 놔야지 아 이게 스텐클립으로 대충 고정해 놨네요 아 참네 참 이게 이제 디젤차라 진동이 심해서 이렇게 약하게 고정해 놓으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요 그죠 네 이제 요거 탈거해서 클립 사이에 하네스테이프 좀 끼워주고 볼트 좀 단단히 조여 주겠습니다 네 요거 푸는거는요 크게 어렵지는 않구요 10mm 복수로 풀면 됩니다 저처럼 스패너로 네 힘들게 풀면 어렵구요 네 10mm 복수로 하시는게 조금만 10mm 복수로 하시는게 편합니다 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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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탈거 했구요 어 뭐 이거 뭐 그냥 쇳덩어리네 네 아무 기능 없구요 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센서 같은게 있구요 네 요걸 이제 ssg 에서 찾아보니까 배출 가스 압력 센서 라고 되어있구요 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덴소 라고 되어있고 메이드 인 재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것도 볼트 좀 꽉 좀 조여 주시구요 10mm 스패너로요 아 이것도 좀 아유 허술하네 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네 이제 클리프 위에다가 하네스 테이프를 좀 뜯어서 거기다 좀 대고 다시 끼우구요 참고로 하네스 테이프 있잖아요 요거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는 소재입니다 불 날까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다시 볼트 조여 주시구요 네 굿 네 소리나는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리 안나구요 볼트도 꽉 조였더니 보기에도 단단해 보입니다 귀찮으신 분은 있잖아요 요거 탈거 하지 말고 볼트라도 좀 단단히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요 여기 앞에 볼트들도요 많이 좀 풀려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여기 볼트가 많이 풀려 있습니다 W213은요 볼트 요것들도 조여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도 팬돌이 tv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 였습니다